여기다 어? 잘하는 건데요? 그쵸? 뽕뽕뽕하려 뽕뽕뽕 뽕뽕뽕 어디 괜찮아요? 살짝 약간 액센트 주는 거 같은 느낌 액센트 주는 거 같은 느낌이 있다 지금 한 번 더 하실래요? 아니면 이 정도만 하실 거예요? 조금 더 해줘도 돼요 조금 더 과감해졌어요 잠시 후 풀로 한 번 다 칠하는 거 한번 가볼까요? 입선 여기 다 꽉꽉 채워가지고 레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돼요 어떤.. 어때요? 앤버 맘에 들어요? 더 해야 될 거 같아요 더 해야 될 거 같아요 욕심이 나세요 욕심이 나요 어떻게 욕심이 나요 어때요? 이 정도면 괜찮아요? 이 정도면 자 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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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